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? 자 첫번째 자 첫번째 자 자 하시고 싶으신 분 이거 뭐예요 이거? 무서워서 못찾겠어 무서운데 저거 이 I will always love you가 무슨 의미죠? 타이타이?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지? 내가 불렀는거야? 하하하하 보디가 지금 피드레스톤 몰라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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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 얘기하듯이 얘기하셔서 몰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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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 오늘 뭔가 되게 어렵네 자 자 자 자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진짜 됩니다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오케이 너 뭐야 너 뭐야 너 이거 주세요 주세요 뭐야 이거 응? 응? 아 근데 오늘은 근데 오늘은 좀 약간 뭔가 너무 진짜 힘들어 어려워 모르겠고 다 그런 것들이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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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또 응? 되게 어려운 걸 이렇게 준비했구나 다들